음악 맑은 가을 하늘 아래 국민학교 운동회가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열려 어린이들의 기상을 한껏 별져보였습니다. 청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응원서리도 드높은 가운데 서로의 힘을 겨루면서 탄압과 협동의 미덕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늦가을 운동장에서 힘껏 달리는 귀여운 어린이들 엄마 아빠와 함께 달리기도 하고 각종 경기를 벌이면서 어린 날의 꿈을 키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